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투정 만들었네. 투정을 안 할 수가 있냐 지금 이해? 오늘 한 번씩 보는 거지? 이 자식이 진짜. 같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준비 다 하고 이제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려오라고. 아니 왜요 왜요?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거기 있는 거 다 옮겼어? 어. 몇 개 빼고 다 옮겼지. 엄마가 가져갈 거 수파로 옮겼지. 끝.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. 네가 숙소 간 거? 34살이 숙소 간 거. 이해가 안 돼. 진짜 이해가 안 돼. 왜? 잘 살고 있다고. 그렇지. 심심하잖아. 진짜. 심심해서. 집에 혼자 있으면 행해. 그런 기분이 너무 싫어. 숙소도 마찬가지. 사람들이. 그래도 뭔가. 인기척이 약간. 인기척을 네가 너무 안 내줬네. 인기척을 네가 너무 안 내줬네. 계속 안 오더라고. 이제. 근데 왜 자꾸 우리 집에 왜 혼자 비밀번호를 누러서 자꾸 들어오는 거야. 오늘 진짜 따로 넣었어. 먹어봐. 야 비밀번호 어떻게 놨어? 먹어. 아니 너 집은 내줄고. 바쁘니까. 바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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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새해 영상이지? 새해 영상이야. 너 새해 안 일어나려고 지금 이걸로 둥치려고? 아니야 아니야. 새해 영상이지. 어떤 음악이에요? 할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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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. 할머니. 할머니. 그럼 D&N의 새로운 컴백 계획이 있나요? 여러분 오늘 그 동해의 할머니가 나왔습니다. 요즘 가장 즐겨 듣는 노래는 뭐예요? 여러분 오늘 그 동해의 할머니가 나왔습니다. 김현우 선거 다 좋아하시겠는데요. 그럼요. 연습 일정. 디디옛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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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티엔모이 안 luz. 디옛이 안 할 거야? 무슨 진행이야? 왜 이래? 디옛이 뭐 안 할 거야? 비회가 와서 우리가 일축을 볼 수가 없어. 볼 생각도 없었네. 아니 그냥. 작년에도 못 봤잖아.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. 장면은 왜 이런거 같죠? 그.. 안기가 너무 안이겨가지고 집 앞에서 아아.. 여기 지금 또 비도 오고 지금 날씨가 좀 흐릿두릿해가지고 어차피 일추를 못보는 거 미리미리 찍어도 할 때 일추를 못보는 거 아쉽네 내일 일추를 몇 시인지 다 했다 뭐해 안 일어나는 건데 세켰나? 다 봤지? 아닌가? 머리 색깔이 달라진 거 같지? 검색 안 했는데? 아니 색깔이 왜 이렇게 조명학 때문에 그런 거 없지 너 칙칙해 보이냐 해피 뉴 웨어 같이 신청해야겠다 계속 모르는데 소리가 없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형이 참을 수 있어? 너는 못 먹어 아니 얘 못 참아 아니 은혜 형이 참어 니가 못 먹어 아니 투어할 때 이거 게임 많이 했거든요 와.. 디애인이 할 때 게임 했어 게임 했어 이거 삼키면 인정이야 은혜 형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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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잠수식이야? 어 그런 거야 6년 정도 신청하시기 걔도 뭐 환대 인디 버거고 싶어 하려고 형제야 형제 못 본 지 오래됐어요 비하실 수 부끄러워 망치지마 부끄러워 원래 부끄러워 야 여기 옆에 또 누구 있어 또 누구? 여기 뭐 운동선수 있어 진짜로? 어 이동해? 우리 커플이잖아요 우리 커플이잖아요 부어서 앉아서 앉아서 미안하게 스탠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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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이들 신고도 이의 주시 월인 왜 이 아이들 주시니 오 진짜 아이들 주시니 지금 거기 운동하는데 가는 거야? 어 이제 내려주고 어딘지 못 태어났냐? 내가 얘기했었던 거야? 어 얘기라고 했지 뭔가를 태우러 가보겠습니다 아우 더워 뭐야 벌써 도는 거야? 하하 이거 니가 원래 원래는 하려던 게 뭐야? 그래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얘기해봐 나 보지 아아아악 슝 미쳤어? 미쳤냐? 미쳤냐? 납치샷 다시 해봐 납치 콜 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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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셔츠는 운동하러 갈 때 입는 셔츠야 그래? 이거 좀 말려야 돼 그래서 지금 근데 일단 운동할 때 입을 거야 이거 왜 말려야 거야? 덜 말랐어 여기 위에다 꼬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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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여기 덜 말랐어 어떻게 꼬지? 여기? 그냥 두면 마를 거야 차가 더워가지고 그치? 근데 그걸 왜 여기서 말리냐 아니지 끝나봐 이거 운동할 건 대신에 덜 말랐어 밥 먹었어? 아니 아무것도 안 먹었어? 어 차 안에서 먹을 거를 좀 사자 주전부리 뭐 먹을 거야 너? 에그 불고기 버거 그런 게 있어? 아 너 배고픈데? 제일 맛있어 에그 불고기? 안녕하세요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에그 불고기 버거 두 개랑요 단품으로 두 개랑요 네 마실 거예요 콜라 그냥 콜라 네 그냥 콜라 하나랑요 아이스커피 하나만 몇 시만요? 시간도 안 먹고 늦게 잤어 돌려 내가 원래 되게 일찍 잤거든 코로나 인거 태생을 하면서 집에 계속 있어요 진짜 막 10시 11시 생각보다 진짜 너무 좋지 너무 좋았는데 내가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가더라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가더라 나도 그래 나도 네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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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아 진짜요?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나는 원래 시간이 만약에 괜찮았으면 내가 1시간 만약에 그래도 1시간 반? 내가 운동 좀 늦는다고 하고 1시간 반 생각하고 원래 난 만남의 광장을 가자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만남의 광장? 어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하지 뭐 내 생각엔 똑같이 난 딱 만남의 광장 딱 가서 만남의 광장 가서 계속 소떡소떡 이런 거 먹고 소떡소떡 먹고 싶어 방금 먹고 싶어 얘 조금 설레게 얘기하는 거 같아 먹고 싶어 난 진짜 진심을 닮아 얘기하거든 난 먹고 싶어 지금 날 사줘야만 하게끔 소떡소떡 난 진짜 사주고 싶다 약간 약간 안 고르기니 마이니 있어 살짝 해 뉘엿뉘어 질 때쯤에 그때 드라이브를 해야 돼 이제는 너 시간을 내가 배려한 거지 5,6시 드라이브를 그때가 더 좋아? 그때가 사실 잘 안 돼 나 지금 기완료 좋아 그럼 다음에 한번 더 해 DLTV를 하나 만들어야겠네 DLTV를 만들려면 왜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? 야 이리 오면 어떡해 거기에 나오는 알지 알지 나오는 줄 딱 알고 있네 너도 어떡하지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 야 에어컨이라도 켜고있지 이거를 너무 덥다 너무 더운 거 아니냐 아잇잠깐만 야 진짜 너무 너무 더워 어디 갈건지 생각하고 안 가 나본데 어디 갈건지 생각을 해봐도 생각 안했지 아니 생각도 안하는게 아니라 아니 지금 시간이 없잖아 지금 이거 테스트방송이네 그냥 아니 너가 늦게 왔잖아 오늘 좀 시험으로 한거야 아잇잠깐만 가만히 왜 테스트한거야 아니 그냥 한번 해보자 좀 아 진짜 야 내 아까 그 시간에 왜 네 테스트방송했어 나야 한번 해보게 아니 제대로 해서 나를 불렀어야지 너가 와서 제대로 된거야 난 딱 운동하기 전에 딱 이제 아 운동하기 전에 지금 스트레스 받았어 햄버거 딱 하나 먹고 가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오 예 방송 안한다고 방송 욕심을 했냐 이런거 요즘엔 자기 IPR 시대문가 아니 진짜 안하려고 했는데 사실 너가 안하면 안할 수 있어 그래서 너가 주관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해 너 안했어 나도 했지 이것도 딱 준비를 세팅을 하고 오늘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 에어컨도 미리 켜 놓고 난 아니 코스도 전해놓고 이게 뭐야 이거 아 너무 좋지 투정 만들었네 이거 투정을 안 할 수가 있냐 지금 이해? 지금 시간만 줘가지고 왔는데 지금 오늘 한 번씩 보는거지 이 자식이 진짜 어제 어제 봤거든 어제 저녁에 뭐야 3개월 동안 우리 10번도 못 봤어 아니 나 어제 저녁에 봤자는데 좀 며칠 있다가 또 보고 자 오케이 우리 왜 만나갈게 우리 왜 만나갈게 우리 뭐 하는데 우리 뭐 하는데 좀 대단한거 아닌데 우리 둘이 뭐 할건데 D인가? 아 근데 너 어떤사람들을 여기 태어버렸대 지금 아니야 너가 끝이야 괜찮냐? 앞으로 이동해주세요 네 이동해요 앞으로 이동해간대고 내일은 이동해간대고 내일은 이동해간대고 이동해간대고 앞으로 다른거 말고 이동해주세요 앞으로 이동해주세요 앞으로 다른거 됐고 오늘 하루 진짜 완전 드라이브를 내가 좋다 기분 풀렸지? 아니 야 스트레스 좀 풀어 임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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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야? 같이 할까? 아이 이즈 다 그가 가야지 지금 왜 가? 오늘 말란다? 잠깐 말랐지 완전 말랐네 오우 야 글롬 멋있다 사진 그려줘 운전할 때 오우 똥 쓰네 똥? 우리 입이 똥 야 민폐야 거기다 왜 컨텐츠 마지막 마무리 니가 너가 잘못 선택한거 같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오우 맨 오우 맨 아 나와 오우 맨 자신부레는 안돼 오우 맨 나와 등기만 또 놀게 빠이 안전운전해라 으응 아 갑자기 가니까 심심하네 다음 영상은 ... 너가 우리 멤버들 중에서 거의 제일 먼저 하지 않았어? 유튜브 오프는? 채널 오픈한 거 오프는 거의 그치 그래 니가 제일 먼저 했잖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